안녕하세요. 일상이 책이다 두번째 이야기 드림북 비전센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순서 일상이 글쓰기 책쓰기다 두번째 오늘은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목차 작성 두달만에 초고 완성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를 하나 일부분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옆에 사진처럼 작은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또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무수히 많은 시간들, 나날들, 계절들, 연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가슴 저리게 아픈 날도 있었고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마음속에는 품고 있겠지요. 이렇게 한 사람은 정말 훌륭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목차를 작성하여서 거기에 살을 붙이듯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면 훌륭한 책이 됩니다. 오늘은 목차 작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몸의 뼈대와 같습니다. 그림으로 치면 스케치와 같은 것입니다. 골격이 반듯하면 아름답게 보이듯 목차가 반듯하게 나오면 가지치고 살 붙이기도 쉽습니다. 목차만 완성되어도 책의 50%를 쓴 것이라고 합니다. 책의 전체 흐름 주제에 맞게 목차를 작성해야 하고요. 대략 또 뼈대를 잡아 쓰면서 다듬어 가면 됩니다. 좋은 목차 만드는 법은 첫 번째, 주제와 컨셉트가 드러나야 됩니다. 작가가 말하려는 것과 그 주된 생각, 주된 주제가 드러나야 합니다. 두 번째, 호기심이 당길 수 있도록 쓰고 세 번째,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써야 됩니다. 네 번째,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은 금물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 순서대로 쓰거나 방법 순서 또는 옴니버스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자에게 심어주고 싶은 내용을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좋겠지요. 자, 여기에 이 표가 두 달 만에 초고 완성하는 목차 작성법입니다. 먼저 주제와 제목을 쓰고요. 그 다음 맨 처음엔 들어가는 말, 맨 마지막에는 매짓말을 쓰고 중간에 1부에서 4부 또는 5부, 6부, 7부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임으로 여기 5부까지 적어보았는데요. 5부에 소제목 1, 2, 3, 4 그리고 그 소제목 하나마다 에피소드 2개 이렇게 하면 1부에 8개의 에피소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1부에 8개가 만들어지면 5부까지 하면 8, 5, 40, 40개의 에피소드가 만들어집니다. 한 에피소드에 A4용지 한 장 반에서 두 장 정도의 이야기를 쓴다고 치면 이렇게 40개의 에피소드를 만들면 약 200에서 250페이지의 원고가 됩니다. 책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두 달 만에 초고를 완성한 목차만 작성해지면 완성 써지면 에피소드 하나를 하루에 하나씩 써서 40개니 월화수목금 한 달에 20개를 쓰고 두 달이면 40개를 쓰면 초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비전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 제목을 책의 목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어떤 공고난 곳에 응모하려고 썼습니다. 이 책을 며칠 만에 쓴지 혹시 아실까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비전이 이끄는 삶이라는 전체 다 써보니 A4용지 한 80여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만 썼더니 그 안에 살을 붙이는 것을 정말 공고가 난 지 일주일 전에 알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새벽에 쓰고 밤에 쓰고 이렇게 써서 일주일 만에 원고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그 목차만 잘 적어진다면 여러분들도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응모에는 비록 떨어졌지만 이것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목차만 작성되면 원고를 쓰고자 마음 먹으면 일주일 만에라도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에 목차가 작성이 되고 에피소드를 넣을 제목만 작성된다면 두 달 만에 초고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합니다. 목차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 5부까지 쓴다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사람에 대해서 쓴다면 어른이나 학생이 있다면 1부는 어린 시절 2부는 학창시절 3부는 직장, 결혼, 자녀 이야기 4부는 now and here 지금은 현재 어떤지 5부에는 후반전 이 첫 번째 순서는 제가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책의 순서가 이 목차처럼 썼습니다. 누구나 이런 인생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써내려간다면 훌륭한 책이 됩니다. 그 다음 건축가 제가 건축가의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어떤 건축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꼬마 빌딩을 아주 잘 지어서 파는 분이고 수익을 내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유튜브를 많이 찍더니 어느 날 책을 내었습니다. 책을 내었는데 이렇게 1부는 건축가로서의 자신의 삶 2부는 꼬마 빌딩을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 3부는 그 꼬마 빌딩을 지으면서의 건축법과 세금, 정보를 적었습니다. 또 4부에는 실제 집을 짓는 과정을 적었고 5부에는 다 짓고 나서 수익과 또 비용, 또 주의점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로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자기가 진료하는 것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그 환자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적었고요. 3부에는 이 환자들의 패턴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어떤 병적인 것을 나타낼 때는 어떤 패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부에서는 낫는 것은 이분이 이 의사가 똑같은 처방 방법대로 비슷한 환자를 치료했지만 어떤 분은 낫고 어떤 분은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5부에서는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 그림, 독서, 등산 등 그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되고요. 동호회에 또 그 취미를 가지고 경험과 여러 사례, 또 치유와 보람을 느끼는 것, 또 재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존엄치료. 요즘은 존엄치료에 대해서 많이 인기가 있는데요.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손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 또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인생이랑 이런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목차 예시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서 훌륭한 목차를 작성해서 책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은 글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라. 당장 첫 꼭지를 쓰라. 먼저 시작해야 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목차를 작성하셨다면 한번 써보실 것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